MBTI 일상관찰일기 인티제의 알바이야기 툭 사장님은 이상해요 인티제씨 안녕 하모니카 헐 안녕하세요 인티제씨 완전 겨울이네요 요즘도 더워요 조금 선선해지긴 했지만 아니 춥다구요 그럼 담요 덮으실래요? 아니 인티제씨 너무 쌀쌀맞다구요 인프피 사장님은 이상하다 인티제씨 큰일 났어요 왜요? 오늘 들어온 사과가 다 베어있어요 누가 깨물어 먹었나봐요 헐 확인해봐야겠네요 짠 파인애플이지요 사과가 베어있으면 파인애플 아 인티제씨 바나나가 웃으면 뭐게 해요 뭔데요? 바나나 킥 테이블 잡고 오겠습니다 인프피 사장님은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 허! 인티제씨 이게 뭐죠? 네? 뭔데요?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있다 헐 이 위치와 이 모양이라니 이 방향으로 보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네 누가 실수를 엎었겠죠 사장님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일하다 심심하면 얘기해요 네? 인프피 사장님은 알 수가 없다 보너스 영상 인티제씨는 개그를 싫어하나? 아 이 얘기 하지 말걸 못 알아들었을 때 설명해줄 걸 그랬나? 인티제씨랑 친하게 지내려다가 오버한 걸 후회하는 인프피였다 안타까스 안타까스 그 후회하는 인티제씨는 개그를 좋아한다